햇빛도 밝은 날의 추대를 찾아 평상 기다리던 사진 사왔네 장군님 보내주신 사진 기회고 높은 여군이 우리 너무 아프다 훈련을 잡아요 감상을 받을 동무글 찍어주려 말해쳐 왔네 생명 모여라 우리 사진사 목마리 태워 목마리 태워 환영해 주세 용사수록 죽힌 용계로 안고 고향에 보낼 사진 찍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명사로 살아난 것은 온통이 찍어야라고 부끄러질까 가수의 훈장 매달 본적이면서 모탕이 웃어야 고지다네 대장 그러지 용사의 자지 흥분한 것은 영웅과 뉴스 흥분한 것은 영웅과 뉴스